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뭐 어질어질한 사연들 가지고 왔는데요. 스포 하나 하자면 진정한 몸통은 뒤에 있습니다. 앞에는 그냥 애피타이저. 봅시다. 제목, 며느리들이 너무 무섭다면서 당신 아들한테 아들아 살려줘! 이러는 심호 여러분 본적 있어요? 아니 이 통수랑 배신감 어쩔 거냐고! 원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이 불편하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당신의 며느리들인 저랑 형님이 너무 불편해서 싫다는데 이건 뭐예요? 솔직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불편해한다는 건 많이 들어보고 했지만 이런 반대인 경우는 또 처음이라 어이가 없어 글 써봐요. 그러니까 원래 이번 설에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참고로 저는요. 저희 시부모님 너무 좋아서 같이 모시고 여행가는 거 아무런 부담 없고요. 그냥 그저 좋기만 했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자꾸 이걸 가지고 몰아몰아 하는 거예요. 자기야, 이거 우리끼리 이러면 장모님이 되게 서운해하지 않을까? 어? 우리 그러지 말고 이번 설에는 그냥 양가 잠깐씩 들리기만 하고 나중에 따로 날 잡아서 여행 가는 게 어때?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일이 바빠서 시간이 언제 될지 알 수가 없고요. 그 전에 이미 서리랑 붙여가지고 연차도 내버렸고 거기다 비행기도 이미 다 예약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런 남편 너무 황당한 거죠. 사실 재작년 추석 때 시댁은 아예 안 가고 저희 친정부모님이랑 멀리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 사돈 모시고 이번에 여행 잘 다녀와라 이러셨거든요. 어디 그뿐인가요? 이미 일정 다 잡았고 형님 내하고도 이야기 끝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일 좋아해야 할 남편이 오히려 자꾸 이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당신 자꾸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있어? 말해봐! 이랬더니 그제야 마지못해 남편이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혀요. 어머님이 형님이랑 제가 너무 불편해서 같이 안 있고 싶대요. 며느리들이랑 같이 있으면 엄마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하소연 같은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더 했겠죠? 남편 말이 이 정도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힘들다 이건데 참고로 형님이랑 저는 둘 다 좀 비슷해요. 되게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이라 제가 시집에 와서 금방 친해졌고 그렇게 우리 둘이서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저기 나더리도 종종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불편했다고 힘들다고 그런 말을 했대요. 참 물론 어머님 당신 성격이 되게 조용하고 말 수도 없는 분인 건 맞아요. 맞지만 그래도 아들밖에 없는 분이라서 딸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더 챙기고 모시고 다니고 그랬던 건데 그랬는데 결국 이런 소리를 듣고 앉았네요. 여하튼 뭐 싫다니까 어쩌겠어요. 일단 알았다 하고 일정 취소하고 해야 되니까 형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형님도 방금 아주버님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보다 더 황당해하더라고요. 나 참 결혼하고 지난 6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오면서 어머님도 당연히 며느리들이랑 가깝게 지내는 거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배신이야 뒤통수 오지게 맞은 느낌이라고요. 댓글 1번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마음순한 시엄마가 그동안 쳐나드는 며느리들 비위 맞춰준다고 고생 오지게 하셨다 이거군요. 댓글 나도 내양적인 사람인데 시어머니 입장 너무 이해돼요. 거기다 딸이면 모를까. 이게 또 상대가 며느리니까 싫다는 표현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기빨렸을 거 아니냐고. 2번 뭐? 뒤통수가 어쩌고 어째?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이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즉 니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싶어서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쭉 참아준 거 아니야. 야 입장 바꿔서 니네 시부모가 우리 그동안 잘 지냈으니까 여행 같이 가자. 내가 다 예약했다. 너희들은 그냥 오면 된다. 이러면 그래 물론 어머님 땡큐 이러면서 좋다고 갈 사람도 있겠지. 근데 반대로 아우 난 싫어 밥 한 끼도 먹는 거 싫어 이런 사람도 있는 건데 아니 나이 처먹고 겨우 이 정도 역지 사지도 안 되는 거야? 3번 이야 시어머니의 며느리들에 대한 배려가 한순간에 뒤통수로 둔갑해버렸네. 하긴 이러니까 아들한테 힘들다고 하소연한 거겠지만 니들이 어떻게 했을지 뻔하다. 4번 야 시어머니의 배려를 뒤통수로 하고 표현하는 거 꼬라지를 보니까 그동안 이것들이 얼마나 지 꼴리는 대로 했을지 안 봐도 뻔하죠. 아니 누가 해달랬냐고 딱 보니 지들만 편하고 좋았나 보네. 아이고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면 아들한테 하소연을 다 했을까? 5번 무려 6년 동안이나 참아준 분인데 형님 포함하면 더 길겠지? 오히려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네가 뒤통수 치는 거란 생각은 절대 안 하지. 이 말년아 6번 상상만 해도 너무 웃긴다. 외향적인 며느리 하나도 아니고 둘씩 양쪽에 앉혀놓고 기가 쭉쭉 빨렸을 시어머니 생각하니까 너무 짠하고 마음 아파요. 우퍼 님이랑 형님이 잘못한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성향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거 이거는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번 할머니 힘들대잖아. 적당히 좀 해라 이것들아. 분명 그래. 이 여행도 지들끼리 마음대로 정했을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 사연 몸통입니다. 원제 아니 시조카한테 양치 안 하냐라고 물어본 게 정말 죽을 죄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아직 얼마 안 된 나이 27배 평범한 여자입니다. 새댁이죠.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조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난 주말 사정이 있어 저희 집에 들어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갔거든요. 저녁 먹을 때까지 분위기 정말 좋았고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잘 시간이 됐는데 애가 보니까 짐을 아무것도 안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편하게 입으라고 제 잠옷 한 벌 내줬고 그렇게 씻고 나왔더니 응? 얘가 안 씻고 그냥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콩콩아 너 양치는 안 해? 혹시 칫솔이 없어서 그러니? 이렇게 물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칫솔 새 거 하나 내어주고 애 씻기고 잘 잤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죠. 시조카가 돌아간 뒤에 애 엄마인 저희 큰 시누이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는요 이거 감사 인사라도 하는가 보다 싶어서 기분 좋게 밝게 어머 형님 이러면서 받았더니 헐 이것도 뭐니 갑자기 고래고래 꼬람을 질러요. 아니 올케 사춘기 애한테 그런 소리를 왜 했어? 이러면서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야. 그래서 예?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아니 사춘기 애한테 씻냐 안 씻냐 소리를 왜 했냐고 애가 집에 오자마자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지금 난리가 났다. 나 지금 감당이 안 돼. 이거 어쩔 거야? 누가 너한테 너 안 씻냐고 물어보면 너 기분 좋냐? 가뜩이나 여자애고 사춘기면 더 예민한 거 알 텐데 어떻게 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고 어처구니가 없지만 일단은 침착하게 형님 제가 꼼꼼이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긴 해요. 근데요 안 씻냐고 뭐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죠. 칫솔도 없다길래 하나 주려고 그랬던 것뿐이라고요. 등등등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했음에도 자꾸만 아니 애가 지금 울잖아. 이거 어쩔 거냐고. 지금 지방에 있는 물건 다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다니까. 아이고 내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 남편이요. 여보 좀 진정되면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러고 앉았는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사과를 꼭 해야 돼요 이거? 이게 정말 그 정도의 일이냐고 죽을 죄냐고 나 이해도 안 되고 어이도 없고 난감한데 근데 이게 제 조카 같았으면 확 밟아버리면 되겠지만 또 남편 가족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 끝내면 서로 기분 상하고 싸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댓글 1번 겨우 이딴 걸로 울고 불고 물건 던지고 소리를 지를 만큼 자식을 개 싸가지 없게 키웠군요. 쓰니 시누이는 그리고 뭐 진정되면 사과를 하자는 남편 이건 또 뭐야? 누가 보면 아우 씨 너 냄새나 빨리 가서 씻어 양치하라고 라고 협박한 줄 알겠네. 대저끌 진짜 애새끼도 시누이도 미쳤지만 남편은 뭐냐? 대체 어떤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사과를 해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야 저런 것들이란 가족이랄이 있으니 자존심 상하겠다. 2번 원래도 밤에 평소 일을 아예 안 닦으니까 치솔 챙겨갈 생각도 전혀 안 했나 보네요. 근데 그걸 들키니까 쪽팔려가지고 만만한 지 엄마 앞에서 울고불고 날지 않은 거지 뭐. 어이구야 저 집구석도 꼬라지 보니까 참 잘 돌아간다. 3번 애가 혹시 중병 알린 환자래요? 어떤 애죠? 칫솔도죠? 도대체 뭘 사과하라는 거야? 뭐 정신병자 못 알아본 죄를 묻는 건가? 4번 어이구 신우이가 애를 그냥 먹같이 키웠구만? 칫솔 없냐고 물어본 게 물건까지 때려 부술 일이냐 저게? 별말도 아닌 걸 꼬아 쳐듣고 지 기분 나쁘다고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이게 정상이냐고? 내가 보니까 이 아이는 얼른 병원을 가봐야 돼요. 그리고 자식이 이딴 짓을 하면 똑바로 훈육을 해야지. 사과부터 하라는 걸 꼬라지다 보니까 다들 알만해? 어 5번 아니 대체 이게 뭔 소리냐? 뭐? 어떤 걸 사과하라는 거야? 그게 뭔데? 혹시 지 딸내미 기분 상해죄 묻는 거야 지금? 6번 이 상황에 사과를 하라니 쓰니 남편도 천지분간을 못하는 놈이군요? 쓰니 여기는 미친 집구석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요. 7번 남의 집에 자라가면서 몸만 덜렁간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칫솔을 챙겨줘도 난리. 그리고 뭐? 사과하라고? 이것들 뭐야? 혹시 미친 사람들인가? 아니면 주작이야? 주작이지? 주작이겠네. 8번 허허 그 오라나 사춘기는 안하고 지랄병이 왔구만? 9번 사과요? 저 같으면 차라리 이혼을 했으면 했지 사과 못해요. 다들 미친 거야? 신우이에, 시조카에, 남편까지. 쓰니 명심하세요. 만약 여기서 네가 사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쓰니는 완전 등신 머저리 되는 겁니다. 제 말 알겠죠? 10번 남편이 진짜 살짝 모자리네. 아니, 그럼 이게 정말 손 윗사람이 시조카님 기분 상하게 했으니까 정말 죄송했다고 머리를 조아릴 상황이라는 거야? 명심하세요. 만약 여기서 미안하다 소리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이제 시조카가 쓰니보다 높은 서열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원흉은 조카지만 제일 그지 같은 건 남편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과. 아니, 지가 더 화내야 되는 거 아닌가? 조카 어려서 마음이 약하다 못하겠다 그러면 자기 누나한테 랄지 떨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야, 참 그지겄네. 감사합니다.